난 3명대 홍민주 좋아하는 행사는 지도 페스티벌, 벚꽃사람, 청년채진, 재미있는 청년축장여행 좋아하는 대학장소, 생각하는 중, 약속상적, 뭐든지 광장, 세로수길, 새항로, 한우수길 더 재로운 것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세네트라이크 가면 빵이죠 이건 학교의 때 참지 믿음의 쎄쎄쎄 3명 한 번 더 난 3명대 홍민주 전 정말 장학금을 많이 봤는데요 입학해서 한 번 다니면서 한 번, 담학기 한 번 학기 끝난 방학에도 위생강경 한 번 지도교수 장학금 한 번 성적 향상되면 한 번 생각날 때마다 크게 잡기 시도 때도 없이 찹쎄쎄 붙는답니다 이건 학교의 때 참지 믿음의 쎄쎄쎄 3명